안녕하십니까 유연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 넷 신문에 저희가 올린 기사를 좀 설명할게요. AI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1번입니다. 1번. AI가 인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무튼 AI 도입으로 정부가 AI를 활용하고 사람들이 감소하니까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AI 넷은 여러분들 매일 20개 정도의 기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보여드려요. 그리고 출산장려운동으로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출산장려운동으로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프랑스 등에서는 조금 출산장려운동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아프리카 이민정책으로 100인은 똑같이 0.9, 0.8 났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나이제리아, 니제르, 나이제리아 사람들이 4명, 5명씩 나와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운동이 성공한 나라? 뭐 크게는 없어요. 제가 보면은 여러가지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글로벌 도전과 한국의 고민.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고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국가보다 상이하다. 한국은 정말 수백조 원을 투입해서 막강한 재정적인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대안이 어떤 것인가. 자 여기 보면은 서울대학교 조경태 교수가 이렇게 2021년부터 인구가 사실은 땡땡 돌아가는 짤인데 여기 돌아가지는 않고요. 일단 조경태 교수는 2100년 정도가 되면요. 천만명, 지금 5천만명인데 천만명까지는 내려다보고요. 저희는 유엔 미래포럼에서는 2300년이 되면 6만 2천명만 남는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옛날에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요. 자 여기 2021년에는 4900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미 5천만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죠. 25세, 50세가 지금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 그죠. 50세에서 60세가 제일 많은 것이 이게 쪼뼛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쪼뼛하게 올라가서 2100년이 되면 거의 50세가 많고 75세가 많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쪼뼛하게 양쪽이 쪼뼛하게 남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출산자녀정책의 한계가 있죠. 일부 국가에서는 낳은 자녀 수위에 따라 세제 혜택, 그냥 애를 많이 낳으면 돈을 더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부모에게 그죠. 금전적인 지원을 주거나 이런 거 하면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또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인구 정책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놀라운 거고 전 세계 최저출산율이고 지금 현재 서울은 0.64고요. 부산은 0.63이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전체는 0.82 이 정도 되고요. 한국에서는 가장 낮은 출산율 거기다 경제적, 사회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공용 불안, 주거 문제도 있고 교육비 부담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게 있어서 결혼을 하지만 또는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내가 아이 육아 좀 하고 2, 3년 있다가 돌아오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막 발전했는데 나는 제자리고 그죠. 가정, 일과 가정의, 일과정 그죠. 양립 이런 문제도 있고요. 엄격한 육아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감, 부담 이런 걸로 여자만 또 육아를 하는 이런 경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월드뱅크에서 만든 거예요. 바이바이 베이비 이사면은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대안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경제적, 아무튼 어떻게, 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저희는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UNM일의 보름에서는. 집 싸게 주거나 공짜로 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교육비가 없어야 돼요. 유럽에서는 교육비 없어요. 전국 대부분 무료입니다. 대학까지. 대부분 무료예요.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제는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그죠. 해외 유학생들에게는 돈을 받아요. 미국 같은 데도 저희 아들 학교 보내보면 인스테이크 해가지고 미시건에. 미시건에 살고 있는 아이들 굉장히 싸게 받고 아웃스테이크 밖에서 그죠. 미시건에 그주 태어났으면서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웃스테이크 비용으로 또 한 4배 정도. 거기다가 외국에는 한 10배 정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주거정책하고 교육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뭐 뭐 해도. 둘째는 여성의 경력을 보장하고 일과 그죠.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거고. 셋째 아이를 키우는 문화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육아에 담당해야지. 여자 혼자 한다. 뭐 그런 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산율 왜 한국만 낮아지는가. 현실적인 대안 그죠. 대안이 자 여기 좀 보면은 프랑스에서는요 1.7명에서 1.83명으로 조금 상승했어요. 그죠. 조금 상승했어요. 이게 바로 이민 때문에 그런데 넉넉한 육아휴가를 주고요. 무료 의료 서비스도 주고요. 세금 혜택 뭐 이런 것도 주고요. 뭐 특히 이민 정책입니다. 이민 정책. 그게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부터 시작해서 뭐 가봉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불어를 쓰고요. 프랑스로 이민을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스웨덴 한번 볼까요. 스웨덴은 1980년대에 1.8명에서 20년 후도 1.8명, 1.87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성공이죠. 우리나라가 0.82인데 비해서 1.8이잖아요. 일본만 해도 1.32 정도 돼요. 미국은 뭐 2.1 이상이고 아무튼 아버지의 육아휴가를 보장해 줬다. 아버지도 엄마처럼 출산을 하는 엄마처럼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무료 유치원을 제공하고. 스웨덴은 대학교까지 거의 무료예요. 높은 실용률을 불어하고 안정적인 사회 이런 안전망을 부착하고 가족 중심 문화 누구든지 육아휴직을 하니까 같이 키우는 거죠. 싱가포르를 한번 볼게요. 싱가포르는 1980년에 2.1명에서 20년 후가 되어서 1.3명으로 감소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싱가포르 한국이 0.82 이렇기 때문에 최근 출산율 하락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한국은 왜 출산율이 낮은가? 이거 제가 지금 재미나이한테 물었고 챗GPT, 클로드,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챗GPT4에 터보를 쓰고 있어요. 터보. 터보가 제일 비싼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었더니 한국은 수백조 원을 투자했어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역대 최저치로 0.81명이다. 2022년. 이게 지금 보면 비정상적으로 길게 근무한다. 남성들이 길게, 8시까지 근무,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밤샘하는 이런 일, 그 다음에 특히 제가 한국하고 좀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회식이에요. 회식. 얼마나 회식이 많은지. 그 회식을 안 해야 되죠. 회식을 안 해야 됩니다. 회식 문화 정말 나쁜 거예요. 높은 주택 가격, 그죠. 그리고 교육, 취업 교육 경쟁 심화. 이게 아마 한국에서 높은 주택 가격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 같은 데는 한평생도 돈을 안 써도 되거든요. 돈 안 쓰고 처음에 공공주택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공공주택에 있다가 그 공공주택을 흘려주고 나가는 거니까 거의 집을 사야 한다는 부담이 전혀 없어요. 교육비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성적, 학교의 아이들 성적 문제 때문에 교육이 뭐 미혼율이 증가한다.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게 한국의 문제다. 그죠. 그런 대안을 하려면은 이제 유연한 근무제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주택 가격을 또 안정화시켜야 되겠고 양질의 돌봄 시설을 해결해야 되겠고 뭐 그죠. 미혼 출산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그죠. 발전시켜야 될 겁니다. AI가 일본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AI가 사람을, 아이를 드나게 하는 방법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국가 데이터는 일본 인구 중 29%, 약 30%가 65세 이상이고 10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고령한 국가죠. 그래서 2040년이 되면은 천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인데 뭐 2천만 명, 3천만 명을 줄어요. 그러면은 야 그죠. 천만 명 일본에서는 근로자가 감소한다.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근로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효율성을 확 늘리는 거예요. 그게 AI가 해결해 주는 방법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죠. 오사카의 만두 제조업체는 만두 제조업체는 오사카 오시오는 AI 카메라를 활용해서 결함이 있는 만두를 식별함으로써 생산 라인의 인력을 30%나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줄이는 거죠. 인력 없이도 똑같은 일을 똑같이 똑같은 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AI가 제조업에서 작업의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가져오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본은 이렇게 준비를 한다 이런 거죠. 일본은 인구 감소가 오면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뭐 출산 장려 운동으로 돈만 막 주고 이렇게 하고 땡 하는 일 다 해봤어. 근데 안돼. 어떡하라고. 포기. 그쵸. 포기하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하지만은 일본은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노력하느냐. 그러면 인구는 어차피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열 배로 일을 더 많이 그죠. 할 수 있게 능력을 그죠. 높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농업하고 교육 분야에서 AI 활용을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AI 도입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앱이 나와 가지고 농부들이 농작물 질병 해충을 탐지해 가지고요. 그래서 뭐 농업 전문가 수를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농민의 숫자를 줄이고 AI가 질병 해충 뭐 이런 거를 미리 다 알려 가지고 여기 질병이 있으니까 지금 그죠. 방제해야 돼. 지금 뭐 뿌려야 돼. 약을 뿌려야 돼. 이렇게 알려주면은 뿌리면 되는 거예요. 교육 분야에서도 일부 학교들이 AI 기반 영어 대화. 영어는 뭐 이제 AI가 지금 다 가르쳐 줄 수 있고요. 언어 학습을 지원하고 있고요. AI가 인간 상호작용을 완전 대체할 수는 없지만은 많이 교사 AI 교사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AI 마인드 곳은 교사 로봇이 될 거예요. 교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얘들은 뭐 우지막지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AI의 정부의 AI 활용 확대. 이거 이겁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AI의 활용을 정부가 확대를 한다. 그죠. 이 AI를 어떻게 확대를 하고 AI를 어느 정도로 그죠. 정부가 행정 업무에 들여 놓고 직원 교육의 AI를 집어넣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AI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지금 아무도 여기에 걱정을 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대안도 나오고 전략들이 나오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관심도 없고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뒤치고 있습니다. 연간 수천 시간의 업무를 시간을 절약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런 데에 AI를 활용하겠다라고 일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해서 공무원들 숫자를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 숫자는 점점 줄어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줄지만 역할은 더 많이 그죠. 더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지금 AI가 대체하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그죠. 출산 장려 운동을 자꾸 출산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인구는 어차피 줄어요. 인구는 줄어서 2300년이 되면 6만명만 남는다까지 가는데 그렇게 인구가 감소했을 때에 AI를 어떻게 활용하여서 그 종래에 그죠. 10명이 하던 일을 한두 명이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서 AI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 예가 있지만 AI 만두 업체 그죠. AI 카메라가 결함이 있는 만두를 식별해 가지고 인력을 30%나 줄였다 라는 거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만큼 해야 되고 특히 교육 문제에서 AI가 인간의 상호작용 교육을 안전히 대체할 수 없지만 교육은 그죠. AI 로봇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이런 AI를 활용하는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도 일본도 만들고 미국도 말고 여러 나라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나라에서 유럽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에서 10명 중 1명이 이제 80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특히 노인도우미 노인도우미를 우리가 AI로 로봇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드는 AI 마인드봇 같은 게 노인도우미 역할을 할 거예요. 이런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 그죠. 이런 전략팀이 AI 전략팀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민주당 안에서도 대안 세력으로 그죠. 이런 연구를 해야만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구 문제. 인구를 그죠. 우리가 뭐 출산 장애 운동 아무리 해봤자 안 되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I를 사용해서 10명이 하던 일을 2명으로 줄이면 인구가 줄어도 그래도 그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인력을 AI가 약간 대체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는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AI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합시다. 한국에서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한국만 안 하면 안 되죠. 너무 정쟁에 뭐 그죠. 이놈 나쁘다 저놈 나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AI 좀 합시다. AI를 가지고 노동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좋아요, 구독, 뽕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